동대문구가 주정차 단속지역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이동 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동대문구 내 고정식 이동식 CCTV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